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올릴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며 3프로TV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요즘에 계속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체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아 이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구나. 아 언제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서 전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게 영어로 좀 어려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디플레이션은요. 반대 개념이에요.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근데 이걸요. 화폐의 관점에서 조금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요. 화폐의 관점에서 보면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화폐의 관점에서 보면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책을 1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책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2만원에 사야 되죠. 만원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2만원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게 책과 돈 1만원권을 맞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1만원권 한 장으로는 안 돼. 너 2장 줘. 이렇게 되는 이 얘기는 뭐죠? 책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되지만 책값이 올랐다는 것을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은 1만원짜리의 그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 이제 2장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앙은행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으로 치면요. 화폐를 찍는 기관입니다. 화폐를 공급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 화폐를 너무 많이 공급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고민은 내가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이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저장량의 화폐를 공급하려는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그 저장량의 화폐는 얼마일까? 이번에 얼마를 발행해야지 저장량의 화폐가 공급이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중앙은행이 찍은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각국 중앙은행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의 안정입니다. 즉, 화폐 가치의 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상 아, 이번에 얼마일까 봐야 되지? 화폐량을 얼마일까 봐야 되지? 이걸 항상 고민하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중앙은행은 이제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바로잡으려는 뉴러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왜? 금리를 인상하면요.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거든요.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리는 화폐를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흡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흡수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걷어들여서 돈의 양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을 흡수하면은 그만큼 시중에 풀려있던 화폐가 줄어들어서 화폐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총 풀린 돈의 양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랑 총 풀린 양이 10만 원이랑 같을 수가 없죠. 더 풀린 지폐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 원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을 뭔가 풀고 걷어들임으로써 우리의 그 물가를 조정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화폐가치의 상승은 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100만 원이 있던 사회에서는 체크한권의 값이 만 원이었는데 이제 돈이 10만 원밖에 안 풀린 사회에서는 그 5천 원만 줘도 체크한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돈의 양 자체가 줄여주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희소해지고 귀해졌고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 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대체 왜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화폐 풀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 만 원, 이만 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너무 비싸. 지금 집값 너무 비싸서 못 사. 고등어 한 마리에 어떻게 만 원씩이나 해? 못 사. 이러면서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런 의미에서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5천 원만 가지고 있어도 고등어를 한 마리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원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즉 내 주머니에 5천 원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고등어 한 마리에 받고 있었던 5천 원을 이제는 5천 원권 두 장을 갖고 있어야지 고등어를 한 마리에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낮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도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개미는 여름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겨울에 따뜻하게 보냈다. 이게 이소부와의 얘기죠. 반면에 배짱이는 띵까 띵까 놀더니 한겨울에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서 결국에 망했다. 이게 이소부와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그 돈, 근로소득은요. 휴지 쪽 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개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결과적으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반면에 배짱이가 갖고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00만 원이었던 바이올린이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 개미의 근로소득은 떨어지고 실질적인 근로소득은 떨어진 거죠. 배짱이의 바이올린 가격은 올라간 이게 최근에 우리가 5년 동안 겪은 거죠. 최근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의 근로소득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는 아파트 값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가격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개미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너 어차피 변화꽂이 됐는데 배짱이, 집을 갖고 있었던 배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와, 나는 집 한 채 갖고 있었는데 3억이 산 게 10억이 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중앙은행은 반대 디플레이션을 좋아할까요? 디플레이션은 뭐죠? 물가의 하락 그리고 물가의 하락은 즉 화폐가치가 상승한 것을 얘기합니다.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주조한 화폐가치가 오르는 걸 좋아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아요. 어? 5천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밖에 못 샀는데 이제 두 마리 살 수 있는 고등어를? 물가가 하락하니까 물건값이 싸진 거죠. 그러나 중앙은행은 이런 디플레이션도 경계를 합니다. 왜? 물가가 하락하면요. 경제 전체에 미친 요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요. 앞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해요. 어? 5천원에 오늘은 고등어가 두 마리인데 내일은 세 마리 아니야? 일주일 되는 열 마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등어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먹을 고등어를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왜? 내일은 더 싸니까.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고등어를 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회 전반의 소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사회 전반의 소비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은요. 매출이 나오지 않죠.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투자를 줄게 되고 같이 고용했던 사람들이 자르기 시작합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상황은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중앙은행은 물가의 상승으로 자신들이 반영한 화폐가치가 불안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 전반을 유축시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대체 뭘 원하냐? 중앙은행은요. 아주 완만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원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의 목표 연 2% 수준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거지 뭔가 급격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급격한 디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다. 화폐가치가 극단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면요. 화폐가치가 불안정해져서 거래자치가 사라지는 부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아파트 시장을 보시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못 사게 되죠. 또 지금 아파트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려오던 사람들도 사지 않게 되죠. 거래자치가 실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올릴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올리는 거죠 지금?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에요.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려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중앙은행 언제까지 올릴까요? 너무 단순한 답이 됐죠? 언제까지 올리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시고 여러분 투자 혹은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